흐림 없이 맑은 혀로 음식을 맛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식들은 계속 변화하고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. 네버엔딩 보물찾기 같은 거죠. 음식을 먹는 행복이 얼마나 크고 이게 아름다운 건지 이런 마음으로 다 맛있게 먹는대요. 금요일 저녁 8시 20분 맛있는 여성들 커밍스 음식을 먹으면 좋지 않게 너무 조심해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그런데 댓글에도 불구하고 예약했다면 그만큼 을 먹으면 좋겠는데